정의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투표로 완성이 됩니다. 부디 투표에 참가하셔서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오늘 투표 참여를 호소하면서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내일은 투표일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에게도 반드시 투표를 하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전화나 문자, 이메일,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